박진겸이? 예, 지금 교도소에서 이세현을 면회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지은 죄 이곳 사람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요. 누구야? 왜 왔어? 이분을 아십니까? 책이리네. 대체 이 책이 뭔데, 이 지 아들이야. 응? 너 누구야? 이분 아들입니다. 근데 네가 날 왜 찾아와? 저희 어머니하고 어떤 관계셨습니까? 네 엄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.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. 왜 웃으십니까? 신기해서 예언서를 가지면 뒤지거나 내 꼴이 되니까. 예언서가 뭡니까? 아들이면서 갓도 몰라. 저의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?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? 궁금해. 정말이야? 정말. 시간여행이야. 정말. 다시. 지민이. 여기가 결정한 것입니다. 이제야. 이 세상에. 이 세상에.